세 마리는 왜? 세 마리 왜 난 게 날래? 대가리 딱 떼고 같이 이게 랍스터 마냥 랍스터 맛이 나거든? 킹블랙 타이거 세우는 다 먹기 아하 푹 푹 푹 따볼까? 푹 푹 푹 푹 푹 와 진짜 크다 여러분 이만해요 거의 뭐 팔찌인데 팔찌 새우 팔찌인데 킹블랙타이거 새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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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녹록 녹네 녹아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랍스타를 왜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지 아 랍스터 내가 판다 랍스터는 또 다른 맛이 있다 아 랍스터가 정말 맛있는데 저렴한 맛으로 랍스타를 들으시고 싶으면 아 이거 괜찮다 진짜 훌륭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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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우평 랍스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여러분들 랍스타는 좀 찢게발을 매력있습니다 약간 그 랍스타 꼬리같은 랍스타 꼬리같은 맛이야 랍스타 찢게 맛이 또 다릅니다 많이 움직이는 것 달라요 랍스타도 드셔보세요 랍스타 찐미인데 유튜브, 유튜브 각 하나 만들자 유튜브 각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방송 너무 즐겁게 잘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랍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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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배불러 죽겠어 아이고 배불러 여러분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잠명부였습니다